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은색 안탈로프 디스크리트 에이인데 이게 지금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 컬러만 뭔가 다른 느낌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는 아예 다릅니다. 네 아투리아입니다. 저희 안탈로프 디스크리트 에이트를 버즈비에서도 쓰고 있고 저희도 그때 사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인풋이 기타 치는 사람은 최소 4인 4아웃 4인 4아웃은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마이크 다이나믹 하나 컨덴서 하나 그리고 거기다가 외장 기타 이펙터 쓰는 거 스테레오 인풋까지 해가지고 4개 정도 쓰면 앉아서 일어날 일이 없다. 근데 하지만 나중에 그것조차도 일어날 일이 생기니 그냥 차라리 팔로 가라. 팔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베이비페이스 한참 인기일 때 저도 썼습니다만 베이비페이스의 최대 단점이 이제 뭘 할 때마다 일어나서 바꿔 끼워야 된다는 거. 베이비페이스가 정말 해상도도 좋고 정말 이게 마지막 아웃풋으로 내기에도 이미 프로페셔널에 걸쳐있는 좋은 인터페이스인데 참 안타깝게 이제 이제 인풋 아웃이 그냥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죠. 그렇더라고요. 엉덩이를 떼기 싫어서 녹음을 다음날로 미루는 거. 그렇게 돼요. 이 귀찮음에 한 번 매몰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 닿는 곳에 모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는 그런 작업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굿수가 많은 거는 여러분들이 외장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최소가 저희가 포인 포아웃을 말씀드렸던 거였고 사실 굿수 한 뭐 88, 16, 16 이러면 더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을 잘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아투리아 같은 경우에는 체급 자체도 18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79만 원 저희가 그때 샀었을 때 200대 초반이었으니까 비슷한 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디오 퓨즈는 예전에 하얀 거 조그만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거 이제 노트북이랑 같은 색 사갔어요. 실제로 쓰려고 집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투리아의 좀 체급이 높은 16 리기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인터페이스고요. 16인 8아웃짜리 사이즈입니다. 네 여기에 가장 주요한 설명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죠. 16 채널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탠다론 믹서로 사용 가능하고요. 다양한 오디오 라우팅, 뛰어난 오디오 품질, 멀티 디지털 아날로그 인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 있고요. 네 보시면 여기서 다양한 풀 밴드, 앙상블 이런 것들 보면 사이즈 자체가 피지컬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드롭 녹음이라든가 마이크가 많이 필요한 녹음에도 얼마든지 대응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얼론 믹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기타 리앰핑도 가능하고요. 아날로그 디지털 전원도 자유롭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B 스피커 전원에 듀얼 헤드폰 출력까지 모니터링 방식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딱 느껴지는 게 저는 벌써 또 느끼면 오는 게 요즘 우리가 드롭 녹음을 자본이 상환이 되면 하지만 요즘 가상악기 드롭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웃풋으로 가상악기로 그냥 아웃풋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드러머들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악기의 경쟁이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빨리 대체된 악기죠 사실. 근데 그럴 때 이 정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이라도 녹음을 빨리 해서 보내줄 수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비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3, 40만원짜리 8인, 8아웃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서 좀 감을 잡으신 분들이 다음으로 넘어오면 좋을 딱 그 정보 사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악기와 장비 연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날로그 입력이 16개 아날로그 출력은 12개 상당히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서 혼자 쓰는 사람이 이 인풋을 다 쓰는 건 거의 불가능이 합법하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아날로그랑 디지털 다 합치면 USB-C로 지금 구동이 되는 인터페이스인데 인풋이 32개, 아웃풋이 28개 60개예요, 60개. 굉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ADAT, 인아웃이 16개 있고요. 그리고 8개 아날로그 라인 16개 아날로그 라인 이런 식으로 미디 입출력까지 가능하고요. 24비트에 192kHz까지 정말 연결성은 뒤에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쪽에 그런 멀티 인풋들 멀티 인풋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아예 그냥 여기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몰아놨습니다. 엄청나네요. 16채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렇다네요. 이제 ADAT으로 입력 출력단 확장을 해서 라우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확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딱 인터페이스 렉에서도 인류만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쓰면은 라이브 시에 되게 많은 악기 구성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4비트 아날로그 투 디지털 디지털 투 아날로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홀론 믹서 다양한 오디오 라우팅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전면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 바로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가장 메인이 되는 XLR 콤보부 두 개가 있고요. 마이크 인스트루먼트 라인까지 세 가지로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멀티모드 출력 전면 출력 3사 동시 출력 이런 것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 모니터링 환경 이쪽에서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풀 모니터 환경에서 이 세션 중 디테일하게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폰 출력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USB 미디 허브 및 호스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투리아 버튼 이게 전용 소프트웨어 컨트롤 패널 이거를 버튼을 눌러서 즉시 실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디스플레이는 또 컬러로 되어 있어서 멋있어요. 되게 지금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면 버튼도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이쪽에다 이제 렉마운트 이렇게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후면부 한번 볼까요? 네. 근데 후면부가 대박이죠. 후면부가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살벌해요. 진짜 16개의 TRS 아날로그 라인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8개의 DC 커플링 TRS 라인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피커 출력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AAIO가 48kHz 최대 16개 채널 입출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ADAC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쪽에 BNC 커넥터 워드클럭 인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 인아웃 이쪽에 있구요. 이쪽에 USB 허브 포트와 USB-C 연결할 수 있는 단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에 있어서는 타일 추종을 불허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이즈는 저희가 실측을 해드리지 않아도 그냥 딱 일류 사이즈 렉 사이즈 인터페이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아웃 엄청 이거 진짜 드러머 치시는 드러머 치시는 드러머 분들이 사야 될 것 같아요. 기타리스트가 사도 드럼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방금 보고 오셨던 외관입니다. 이쪽에 설명이 나와있는데 쭉쭉쭉 내려보고요. 그리고 후면부도 방금 보셨던 후면부 살벌하죠. 후면부가 이 TRS 아날로그 라인 입력부가 진짜 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쭉 훑어서 지나가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노의 스테레오 아날로그 앤 디지털 키보드 앤 데스크탑 통합 추가당 장비들까지 바로바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간편하고 쉬운 세팅 이게 세팅을 불러오거나 전환할 수 있는 프리셋 저장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 팩터 체인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앰핑이 또 돼요. 리앰핑 리앰핑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설명 많이 드렸는데 요건 이제 DI의 반대 개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 하이 임피던스 하이지 입력 이라고 하죠. 그 언밸런스 사운드를 밸런스로 바꿔주는 게 DI면 반대로 밸런스 사운드를 언밸런스 사운드로 바꿔주는 리앰핑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패널이 나와 있는데요. 컨트롤 패널이 예전에 그 RME 세팅 하는 거라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느낌 비슷합니다. RME 거를 하도 오래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컨트롤 센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 무료로 증정해주는 플러그인들 한번씩 활용하시고요. 아트리아에서 뭘 많이 줍니다. 아날로그 레빈트로 뭐 이런 프리 빈티지 악기들 같은 것들 많이 주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줍니다. 뭘 인심이 그냥 후하네요. 오 진짜 많이 주네요. 네 이렇게 주는 악기들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주요 특징들 설명이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죠? 궁금한 것들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정보 네 불분명한 칩셋 성능이 아닌 실제 성능 측정치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미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봅시다. 라인 입력은 118 라인 출력은 120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피커 출력 디지털2 아날로그 출력이 126 그러니까 뭐 이제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또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영역이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4.5kg 이렇게 설명 다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녹음을 진행을 해보면서 사운드도 한번 모니터 해보고요. 어차피 뭐 사운드는 바로 앞에 전면부에 있는 이쪽 멀티 인프트를 통해서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뭐 드럼을 녹음하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처럼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녹음으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박구석 미션을 양상업에 따라 코딩 타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